금방 끝날 것 같네 입사 열심히 했고요 매칭도 한번 해보세요 매칭 어딘지 알죠? 쭉 내리면 매칭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탑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뭔 소리가 날거죠? 아 그렇죠 오가 내는 4가지 소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는 원래 무슨 소리를 갖고 있는데 오 오 아 여기서는 뭐 가겠다 오케이 근데 미국 사람들은 탑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톱 해요 오 해도 되고 아 해도 상관없어요 원래 탑 이 발음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인가봐요 탑 탑 오케이 얘는 선 선 그러면 얘는 뭐 됐죠? 언 됐죠 그래서 유는 이 외에도 내 이름을 불러줘 어 내 이름을 불러줘 유 대표 소리 우 힘 빠졌어 어 유가 가진 3가지 소리 우 에서 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 됐네요 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? 런 네 잠이 뭐 안 돼? 네 잠이 뭐 안 돼? 네 잠 안 돼? 잠 안 써져서 대충 해 몇분만 해 뭐 뭐 좀 짜증나더라 그래 선생님도 인정 선 선 선 그 C레벨 가면 그거 안 해도 돼? 빨리 C레벨 가 그렇다 부수지 마시구요 이거는 핫 그렇지 핫 핫 그렇지 오케이 얘는 컷이구요 그 다음 얘는 mug 그렇죠 커피같은거 이렇게 담아먹는 잔이 있지 여기 보고 뭐라 그런다 mug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hug 껴안는걸 hug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mop 오케이 그 다음 pot pot 막힘이 없네요 그 다음 run 그 다음 nut 오케이 속도가 아주 빨라 쓰기 좋은거 하시는거 같아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넷 넷